한글자막 by 한효정 초보 투자자들의 멘토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 어떤 기업이 돈을 잘 벌고 있는지 확인하는 법부터 증권사 리포트,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수익을 내는 법까지 염블리 염승원 부장과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삼프로TV가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과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벤스테이 염승원 부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지금 불안감이 우리 시청자분들 팽배해 있습니다. 어떻게 할 겁니까? 아니, 뭐 금리 누구도 예측은 못하는데 사실 어제 보니까 나스닥도 좀 많이 흔들렸지만 또 다운은 또 잘 버티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일단 금리 충격에 의한 좀 영향인 것 같고 사실 좀 시장보다 채권 투자하신 분들이 좀 패닉이 빠진 거 아닌가요? 채권은 전 괜찮아요. 채권 없으니까? 없기도 하고. 솔직히 보는 분, 채권 투자하는 분들 얼마나 계시겠어. 주식이 더 걱정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채권 어떻게 보면 투매가 나온 거잖아요. 그래요? 나와서 그게 금리가 오르다 보니까 나스닥이 급락을 한 거고 그리고 사실 좀 이따가 제가 보고서도 한번 보여드리겠지만 사실 연주는 괜찮다고 자꾸 얘기하는데 사실 제가 어쨌든 느낀 건 시장이 못 믿는 것 같아요. 시장이 연주를 못 믿는 거에요? 여전히. 분명히 금리는 좀 생각보다 빠르게 올릴 수 있을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 채권 시장에서부터 이제 그런 시그널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연준 의장의 생각은 당장 올릴 생각은 전혀 없는 것 같더라고요. 확실히 이제 슈퍼 비둘기의 모습을 보여주긴 했는데 근데 이제 한 가지 좀 아쉬웠던 게 그거 있잖아요. 장기 금리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는 뭔가 액션을 전혀 취하지는 않고 있거든요. 그거를 좀 우려를 한다면 조금 장기 금리를 늘려줄 수 있는 발언이라도 해줬으면 시장이 훨씬 좋았겠죠. 근데 그런 발언을 안 하고 경제 성장률은 앞으로 훨씬 더 오를 것 같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장기 금리 레벨이 그냥 올라가 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에서는 일단 좀 빠른 금리 인상을 좀 우려하는 게 아닌가. 근데 저는 여전히 그냥 패드를 믿고 투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연준 의장을 믿어야지 시장이 또 어떻게 반응을 보일지 모르겠지만 연준 의장이 그렇게 했으면 저는 그걸 그냥 믿고 투자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제 개인적으로는. 지난번에 채권시장 자경단이라는 용어 기억나요? 아 그럼요. 그게 어제 자경단이 뜬 거지. 이런 식으로 하면 채권 다 던져버린데 빨리 뭘 해. 약간 그럴 수도 있어요. 그게 이제 채권시장 자경단이라는 뜻이거든. 그런 게. 그리고 아까 이제 전승지 영원님 오셔서 얘기했지만 그 SLR 그거 약간 협박일 수도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 부분도 좀 있을 수도 있고요. 왜냐하면 3월 이번 달 말까지 이제 규제 완화 다시 이제 규제 쪽으로 가버리면 채권 또 매도가 나올 수 있습니다. SLR, SLR 좀 헷갈리시는데 쉽게 말씀드린 거예요. 은행은 건전선 규제를 하거든요. 그 건전선 규제를 다른 말로 하면 자기 자본 규제예요. 은행의 자기 자본이 100이다. 그러면 자산은 100 곱하기 얼마만 가져라.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코로나가 온 거지. 그래서 국채를 막 반영해야 하니까. 오케이. 국채에 한해서는 자기 자본 규제 좀 없애줄게. 더 사. 안전한 거잖아. 자기 자본 대비 국채 이거는 예외로 해줄게. 이렇게 해서 국채를 많이 사놓은 거지. 그런데 이제 코로나가 다 해제되고 경기도 다 좋아진다고 하니까 다시 건전선 규제 해야 되겠다. 그걸 유예해 줄 거냐 아니면 즉각 할 거냐. 그런데 업계에서는 유예해 줄 건데 왜 말 안 하냐. 제로마 너 좀 얘기 좀 해라. 제로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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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기할 거잖아. 대답을 회피해버렸잖아요 사실. 그래서 조금 그런 것도 일구 작용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일단 연준은 믿어본다고 치고요. 하지만 어제 미국 시장은 연준을 못 믿었고요. 네네. 시장은 일단. 그럼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김 프로님 믿을까요? 김 프로님이요. 우린 누구를 믿어야 되나요? 연분증이면 믿어야 되나요? 저도 믿지 마시고요. 쉽지 않네요. 어쨌든 원칙대로 그냥 하시면 돼요. 원칙대로. 뭐냐면 금리는 누구도 변동성 예측할 수 없는데 어쨌든 이번 주에 실적 발표 다 끝나거든요. 그리고 결국에 이제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건 동통적인 건 뭐냐면 이제 실적 장세로 넘어갑니다. 유동성이 아니고 어차피 유동성은 작년보다는 주는 건 맞는 것 같고 그럼 결국 실적이 좋아지는 기업들이 다 극복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예전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10년 박스피 기간 동안 사실 실적 좋은 기업들은 월등한 성과를 냈었잖아요 사실은. 그래요? 중간중간에 뭐 파도는 있었지만 그래서 그냥 원칙대로 대응하셔야 될 것 같아요. 좋은 기업이면 오히려 급 나갈 땐 저는 사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반등할 때는 오히려 좀 안 좋은 기업들 쳐내시고 그렇게 좀 계속 포트폴리오 정비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이게 하루하루 보면 뭐 사실 못하죠. 매매할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요. 자 일단 그럼 뭐 57분이니까 간단하게 한두 개만 살펴보고 장 보겠습니다. 일단 오늘 그 일정만 좀 말씀을 먼저 드리면 오늘 그 아까 이제 오셔서 뭐 배터리 얘기해 주셨지만 오늘 LG에너지솔루션이 SK이노베이션 상대로 예전에 영업비밀 말고요. 특허 침해 소송한 거 그거 오늘 예비 결정이 내려진다고 합니다. 미국에서 또. 다른 소송이죠. 이건 특허예요. 특허. 저번에 이제 판결 나온 거 영업비밀. 영업비밀이고. 이것도 미국이에요? 아니면 한국에? 미국에서. 이것도 미국이에요? 네. 그래서 이거를 원래 SK가 먼저 제기를 했는데 되게 재밌는 거예요. LG가 제기한 특허 소송이 먼저 지금 결정이 날 것 같아요. 예비 결정이. 이것도 예비 결정 나면. 네. 근데 특허라서 뭐 모르겠습니다. 영업비밀처럼 LG에 손을 들어줄지 아니면 또 SK가 이길지는 일단 오늘 한번 결과는 지켜보시고 최종 결정기일은 7월 19일이라고 합니다. 대체로 예비 결정이 이어지는 경우가 많죠? 네. 거의 뭐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 좀 일단은 오늘 한번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새 배터리 하도 뉴스들이 많이 나와가지고요. 그 다음 오늘은 이제 미국의 선물 옵션 동시만길입니다. 지난주는 우리 한국이었고. 금요일날 오늘 이제 미국이 미국도 그래서 좀 변동성 확대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이건 내일인데 카자흐스탄에서 차세대 중형위성 1호가 우리 한국 기술로 만든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 LG에너지솔루션이랑 SK이노베이션 이거 배터리 특허 침해소송 예비 결정 요게 아마 2주 연기됐다는 얘기들이 지금 채팅창이 올라오고 있는데 채팅창에서 연기됐으면 연기된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우린 채팅창을 믿어요. 하여튼 뭐 그건 이제 예비 결정이 좀 아마 2주 연기된 걸로 저희가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미국 선물 옵션 동시만기가 오늘이에요? 오늘이고 내일은 이제 차세대 중형위성 1호가 좀 발사된다고 합니다. 차세대 우리나라? 우리 한국 기술로 근데 카자흐스탄에서 발사된다고 하더라고요. 카자흐에서? 네. 그래서 그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이제 1분 정도 남았는데 현재 국내 지수는 34포인트 일단 하락 출발 예정되고요. 미국 급락에 비해서는 그렇게 많이는 안 빠지는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왜냐하면 어제 국내 증시가 3,090까지 갔다가 오후에 밀려버렸잖아요. 한번 약간 미리 좀 선반영된 감은 있어서 마이너스 34 정도 출발할 것 같고요. 1% 정도 빠지는 거군요. 네. 1% 정도. 그 다음에 코스닥은 11포인트 역시 비슷하게 하락 출발할 것 같습니다. 대부분 대형주들 삼성전자는 그렇게 많이 안 빠지는데 하이닉스, 엘지화, 삼성 SDI 같은 성장 기업들이 일단 오늘 한 2에서 3% 정도씩은 하락 출발할 것 같습니다. 지금 일단 이제 효과 나오고 있고요. 일단 이제 삼성전자가 하락 출발 좀 할 것으로 좀 보여지고 어제 반도체가 많이 빠졌던 것 같아서 어제 반도체 기업들 주가가 특히 이제 미국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거의 한 4%나 그러니까요. 급락했고 마이크론이 한 5% 그러니까 전체 기술주는 어제 다 급락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하이닉스가 마이너스 2.4% 또 카카오가 마이너스 2% 삼성 SDI가 한 2.5% 정도 하락 출발했고요. 반면 오늘 이제 금리가 좀 오르다 보니까 은행주들은 역시 출발이 좋습니다. KB금융이 한 2.7% 하나금융이 한 2.1% 정도 올랐고 그 다음에 한미약품이 오늘 한 5% 정도 반등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롯데케미칼이 오늘 증권사에 또 굉장히 좋은 보고서 하나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한 1% 정도 상승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 민감주 쪽은 좀 괜찮은 것 같고요. 반면에 오늘 유가가 어제 급락했잖아요. 러시아 쇼크로 인해가지고 오늘 SO1이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수소 관련주인 두산피어스들이 마이너스 3% 또 2차전지 섹터인 SK이노베이션도 마이너스 2.8% 그래서 성장주나 정유주는 다 대부분 오늘 좀 비교적 큰 폭으로 하락 출발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 생명이 플러스 3% 정도 지금 올라오고 있고 그래서 예상하시면 그대로인 것 같아요. 미국과 거의 비슷하게 은행, 보험 이런 기업들이 일단 오늘은 좀 좋은 출발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제 그리고 이제 메리츠 증권이 좀 올라가긴 하는데 어제 뭐 대규모 자사주 취득한다라는 공시가 떴더라고요. 그래서 주주가치 재고 측면에서 굉장히 좋은 결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주가가 증권주도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플러스 1.6% 지금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정도 재료도 반영을 잘 안 하네. 네. 그러니까 이게 장이 좋았으면 오늘 진짜 한 5, 6% 떴을 텐데요. 네. 코스닥에서는 오늘 셀리벌리가 한 플러스 한 5% 정도 올랐고 동국제약이 한 1% 정도 반등이고 어제 동국제약이 어제 보니까 코로나19 치료제 개발한다는 뉴스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좀 변동성이 있었는데 오늘 1% 올랐고 메디톡스가 1% 정도 올랐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다 빠지고 있습니다. 2차전지하고 반도체 같이 하는 동진 세미캠이 마이너스 3% 또 풍력 테마주인 상강 메멘티가 마이너스 3% 대부분 바이오, 반도체 기업들 다 일단 하락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시장은 이제 다시 돌아와서 코스피가 마이너스 거의 한 40포인트 정도 일단 하락세를 좀 보여주고 있고요. 일단 시초가 출발 후에 좀 밀리는 흐름이고 코스닥도 936포인트 마이너스 1.3% 정도 일단은 대부분 1% 이상 지금 하락을 보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개인 투자분들이 어제는 좀 많이 팔았죠. 팔았는데 오늘은 1,197억 정도 순매수하고 있고 외국인이 마이너스 400억 정도 어제 좀 대량 매수해줬는데 오늘은 좀 매도로 좀 전환이 됐습니다. 어제 오르는 날 이제 다시 좀 오르는 날 좀 팔고 그런 느낌이 나오네요. 네, 맞아요. 하락하면 사고 오르면 팔더라고요. 그리고 오늘 기관도 좀 팔고 있는데 어제 좀 해프닝이 있었던 게 어제 저녁에 연기금이 다음 주거든요. 기금운용위원회에서 국내 주식비중 상향 논의한다고 보도가 나왔는데 바로 부인해버렸어요. 그런 거 안 한다고 연기금에서. 그러니까 그쪽에서 기금운용위원회 쪽에서 뉴스가 나온 것 같은데 단독 보도가 떴는데 바로 부인 뉴스가 나와버렸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3월 22일로 알고 있는데 그때 한번 운용위원회 결과 한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일단 오늘 연기금은 15억 정도 조금 순매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섹터 쪽은 역시 은행 보험이 그냥 압도적으로 강한 상태고 코로나19 진단키트도 좀 강한 게 프랑스 또 봉쇄령 얘기 나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진단키트 회사들도 모처럼 좀 모멘텀 받고 그 나머지 섹터는 거의 전 섹터 지금 다 하락입니다. 그래서 2차 전지가 제일 많이 빠졌고요. 마켓컬리 관련주, 인터넷 대표주, 반도체주, 쿠팡 관련주, 그리고 자율주행 관련주 이런 기업들이 일단은 오늘 시장 하락을 조금 주도하고 있다. 마켓컬리 관련주는 뭐예요? 마켓컬리 상장하게 되면서 거기에 창투사도 있고 창투사들 지분투자 들어갔던 기업들이 좀 일구 있어서 창투사들 그게 이제 10초, 지금 밸류 한 1조 이상 받는 것 같더라고요. 컬리가? 네, 지금 그런 얘기들 좀 나오는데 이게 근데 만약에 미국 나스닥 상장하면 더 올라갈 수도 있다 보니까 창투사들에 대한 투자 심리가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일단 이제 관건은 그거 같아요. 3000포인트 저번에도 여러 번 그냥 왔다 갔다 했는데 지금 어쨌든 미국 금리가 급등했지만 한국 증시가 3000포인트를 계속 지지하느냐 3000포인트 초반에선 지지가 되고 있는데 이걸 좀 계속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어차피 오늘 하락은 어쩔 수 없는 거니까요. 그리고 오늘 그 이슈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 오스틴 공장 삼성에 이게 이제 재가동에 진입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뉴스가 하나 나왔는데 아직 이제 정상적인 제품 생산까지는 조금 시간은 필요한데 저번에 네덜란드 자동차 반도체 기업이죠. NXP인가요? 그 기업이 이제 공장 가동이 들어간 것처럼 삼성도 이제 일부 공장 설비가 이제 돌아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제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요. 그래서 라인 전체 정상화는 데는 조금 시간은 걸리지만 일단 이제 셧다운된 이후로 처음으로 지금 가동이 조금 들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부분 이제 그때 뭐 노곤창 센터장님도 한번 오셔가지고 얘기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잘 언급을 해주셨는데 일단 지금 월 10만 장 생산 능력을 갖추고 있고 지난해 매출이 3.9조 원입니다. 그래서 삼성 파운드리 전체의 30% 정도 비교적은 큰 규모인데 지금 가동 중단으로 3천억 정도 손해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 이익에 차지하는 비중은 그렇게 크진 않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조만간 아마 증설 발표도 나오지 않을까 그런 뉴스도 좀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 이제 NH투자증권의 도현우 연구원님이 이제 보고서 하나 적어주셨는데 그 어젠가요 그젠가 기사가 이게 하나 나온 게 있어요. 대만이 지금 가뭄 물부족 사태 때문에 이게 또 반도체 생산에 영향을 주는 거 아니냐 이런 뉴스가 있었는데 도현우 연구원님은 그럴 가능성은 좀 없다라고 얘기를 해주셨고 거기에 이제 TSMC와 UMC라는 전세계 파운드리 시장 60% 이상 차지하는 기업들이 대만에 있는데 이게 이제 만약에 생산에 차질이 발생하면 굉장한 타격은 좀 있겠죠. 그래서 대만 정부가 지금 56년 만에 가장 심각한 물부족 사태라고 언급을 했다고 하는데 일단 가능성은 높지 않다. 왜냐하면 대만 정부가 지금 반도체 회사를 급수 우선 목록에 포함을 시켰다고 하고요. 4월에는 또 대만이 우기에 들어간대요. 보통 통상적으로. 그래서 이 부분은 너무 염려할 필요는 없다라는 좀 언급을 해주셨고 다만 이제 반도체 공급 부족이 지금 당장 해결되는 건 아니고 삼성은 이제 이제 오스틴 공장도 이제 아마 4월부터 본격적인 가동은 좀 들어갈 것 같긴 한데 일단은 이제 재가동하면서 정상적으로 갈 때까지는 조금 시간은 걸리기 때문에 공급 부족 문제는 상반기 내내는 조금 더 이어질 수 있다. 반도체 가격은 계속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반기에 좀 해결될 가능성이 있다는 건 좀 참고하시면 되겠고 삼성증권의 신승진 연구원님이 미국 인프라 투자 관련해가지고 국내에서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산업에 대해서 좀 보고서를 적어주셨는데 일단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 대선에서 빌드백 배러라는 이제 공약을 했다고 하는데 그러면서 인프라 투자 필요성을 좀 강조를 했고요. 빌드백 배러? 네. 그게 공약이라고 합니다. 9호. 빌드백 배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2050년 탄소중립 달성에 맞춰서 인프라 재건에 투자하겠다는 계획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도로통신과 같은 낙후된 인프라를 재건하고 친환경차, 친환경 발전을 통해서 일자리를 창출을 하고요. 또 리모델링이라든가 친환경 건축 사업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합니다. 사실 한국과 달리 미국은 리모델링 시장이 엄청나게 크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제 세 가지 지금 부양책이 지금 추진될 것으로 좀 보이는데 일단 지금 1.9조 달러 부양책은 승인을 받았는데 지금 다음 이제 투자를 위해서는 추가 증세가 좀 필요한 상황인데 공화당의 반발이 좀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이 증세와 관련해가지고는 공화당은 원래 이제 감세 쪽이니까 그래서 민주당이 단독으로 통과할 수도 있지만 근데 인프라 투자와 관련해서 그 부분만 놓고 봤을 때는 공화당도 아마 이쪽에는 좀 찬성한다는 그런 입장들이 좀 높아서 아마 인프라 투자 계획만 좀 선제적으로 좀 통과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적어주셨고 그리고 이제 보고서에도 나와있지만 미국이나 이렇게 해외 여행들 한번 다녀오신 분들 아시겠지만 우리나라만큼 인프라가 잘 된 나라가 거의 없거든요. 거의 없다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건 뭐 미국도 예외는 아니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 한파가 닫혔을 때 텍사스의 430만 가구의 정기가 어쨌든 끊겨버렸기 때문에 인프라 투자는 좀 시급하다. 그리고 미국 토모카케가 미국 인프라에 마이너스 C등급을 부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지금 낙후가 돼 있다. 그래서 이건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라고 보시면 좋겠고 또 이걸 통해서 고용과 성장도 잡을 수 있으니까 바이든 행정부가 이걸 안 할 이유는 없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 관련된 기업들 우리나라에 태양강도 있고 사실 전력 인프라 관련 기업들이 있잖아요. 종목은 제가 기업은 얘기는 안 할게요. 보고서 한번 참고해 보시면 되겠고 어떤 미국에 좀 진출해 있는 그런 굴삭기라든가 아무튼 이제 그런 기업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투자증권에 김대준, 김성근, 임지호 연구원님이 써주신 연준이 밝혀준 길이라고 하는데 일단 전망입니다. 다음 주 전망을 해주셨고 코스피는 3040에서 3140 정도로 전망을 일단 해줬고요. 업종 측면에서는 경기 민감주가 좀 유리하다. 일단 이렇게 좀 보여주셨고요. 그리고 미국과 중국 고위급 인사들이 일단 이제 오랜만에 회담을 이제 가지거든요. 그래서 회담을 할 때 작년 6월 폼페이 국무장관이 하와이에서 회담을 한 이후로 처음이라고 하는데 이번에 이제 블링컨 국무장관이 지금 이번 우리 한국 방한 일정은 마무리 짓고 이제 알래스카에서 중국의 외교장관하고 회의를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걸 좀 너무 크게 기대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 양측의 긴장관계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좀 보셨는데 왜냐하면 회담 전에 이미 우방인 일본과 한국을 방문을 했고요. 했기 때문에 지금 중국과 만나기 전에 우방국의 지지를 받고 있는 부분을 좀 나타낸다. 이제 우리는 이런 나라들하고 좀 친하다. 약간 이제 세를 과시하는 그런 전략이라고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지금 중국의 행동이 현재 국제 시스템을 준수하지 않고 미국의 동맹국들과 국제 커뮤니티의 정치, 경제, 군사, 기술적 위협을 가하고 있다라는 강도 높은 공동 성명서도 지금 방일 후에 밝혔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이번 중국과의 회담은 완화적인 스탠스보다는 상당히 좀 강경한 스탠스로 좀 갈 수도 있다는 걸 좀 참고하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미국도 중국도도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중국의 스탠스를 한번 좀 가늠하기 위한 전략적 대화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측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 나오는 미국과 중국의 좀 긴장관계 완화 가능성은 조금 낮아졌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SK증권의 한대훈 연구원님이 적어주신 건데 제목이 돈 파이트 패드예요. 연준에 맞서지 마라. 그러니까 지금 연준의 입장은 완화적인 스탠스를 매크로 상황이 그러니까 경제 상황이 정상 궤도에 오르는 걸 눈으로 확인할 때까지는 제로 금리하고 양쪽 완화 계속하겠다. 이걸 확인을 했는데 경제 성장률도 6.5%까지 상향했지만 테이퍼링 가능성 아예 선을 그어버렸고요. 그다음에 평균 인플레이션 목표제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물가를 타겟팅해서 목표를 좀 맞춰주는 건데 어쨌든 물가가 좀 오른다고 해서 당장 금리를 올리지 않겠다고 분명히 좀 선을 그었습니다. 그래서 3월 FMC에 대한 평가는 되게 긍정적이었는데 그런데 여전히 채권 시장은 너무 불안한 거죠. 그래서 투자 심리는 여전히 위축됐고 그다음에 내년 연초에는 긴축에 대한 우려가 커질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시장이 우려하는 건 이거 같아요. 연준의 스테스랑 좀 다르게 내년 초부터 긴축 들어가는 거 아니냐. 테이퍼링. 이런 좀 우려감이 어제 미국의 나스닥 지수에 영향을 좀 줬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하지만 굳이 연준과 맞설 필요는 없다라고 좀 언급을 해주셨고 연준은 경제가 정상화될 때까지 긴축이 없다는 걸 분명히 했고요. 또 미국의 재난지원금발 유동성,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1인당 1,400불 정도 지금 이제 통장에 돈이 들어왔잖아요. 그걸 통해서 아마 그 돈의 일부가 증시에 또 유입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유동성도 나쁘지 않다. 그리고 실적 측면에서 코스피의 12개월 단기 순이익 추정치가 지금 148조원까지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연초 대비 8.8% 상향된 거거든요. 그런데 실적 추정치가 상향 조정되는 구간에서 주가가 하락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장이 좀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좀 보고서니까 이것도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여물리님과의 증시 개장 상황 점검은 이 정도로 마무리. 아니요. 한 번 좀 아직 조금만 더. 조금만 더 할게요. 다 한 것처럼 이렇게. 맨날 우리를 드는 거예요. 염수관 부장의 특장점이지. 아니 다 한 것처럼 했잖아. 꺼진 불도 꺼진 염수관 다시 보자 몰라. 내가 끄는 사람도 아니고. 하하신 곳처럼 해놓고는.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아예 그냥 연결해서. 왜냐하면 이것도 제가 자료를 이렇게 좀 돌리다 보니까. 그렇습니까? 넘기는 시간이 좀 있어가지고요. 어떤 거죠? 네. 뉴스만 좀 몇 개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갤럭시 S21이 일단은 이번에 삼성인자 스마트폰 사업부 실적이 되게 좋을 거라는 전망들이 나오는데. 그 배경에 관련된 뉴스인데 미국 판매량이 전작 S20보다도 3배 정도 늘어났다고 하더라고요. 4주간 판매량이. S21이? 네. 처음에는 가격은 낮췄는데 스펙이 좀 다운돼가지고 잘 팔릴까도 했는데 일단은 지금 4주 동안은. 지금 전작보다는 3배나 팔렸다고 합니다. 보통 S시리즈가요. 2주 차에 정점 찍고 이게 감소를 한대요. 그런데 이번 S21은 3주 차 이후에도 판매량이 안 꺾인다고 합니다. 그런데 S20가 그때 뭐 코로나인지 하여튼 뭐 때문에 그냥 좀 되게 악재가 좀 껴서 안 팔렸던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거는 작년 지금 이거 1월 달 데이터잖아요. 1월에 나왔는데 2월 달. 그런데 미국에서는 3월 중순부터 터졌으니까 기저효과라고 볼 수는 없어요. 미국은. S21이 좀 잘 팔리고 있다. 그리고 제일 많이 팔리는 게 울트라 모델이 일단 가장 많이 팔리고 있다고. 좀 비싼 거. 제일 비싼 게 좀 팔리고 있다고 하는데. 어쨌든 이제 어젠가 A시리즈도 공개가 됐고. 중저가 제품도 지금 확대하고 있고. 그다음에 어쨌든 이제 중간에 노트가 껴가지고. 아무튼 올해는 출시가 안 된다고 결정이 났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참고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계속 이제 잊을만하면 한 번씩 나오는데. 그냥 뉴스라고만 생각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것도 어제도 나왔던 뉴스인데. 시진핑이 또 유코 안고 오지 않을까. 한중관광 MOU 추진한다. 시진핑 또 온다고요? 그러니까 계속 나와요. 이런 기사들은. 그러니까 너무 믿지 마세요. 온다고 한 게는 시간을 줘요. 6월까지 안 오면 오지 말라고. 아니 온다고 한 게 한 3년 된 것 같은데. 그런데 왜 이런 기사가 한 번씩 계속 나오는지 저도 잘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런데 어제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중국 최대 온라인 여행사 트립닷컴이라고 있어요. 여기서 이제 MOU 준비를 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누구랑 누구랑. 한국관광공사라고 MOU 맺어서. 이제 좀 어떻게 보면 교류를 더 활성화하는 거죠. 그런데 그 이제 여기서도 얘기했던 건 뭐냐면은 일단은 지금 대관사업부에서 한중관광교류와 관련해 여러 가능성을 두고 검토는 하고 있나 봐요. 하고는 있는데 실질적으로 아직 추진된 건 없다. 그러니까 좀 형식적인 답변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시진핑 주석이 언젠가 올 수는 있겠죠. 올 수 있겠지만 너무 이런 기사 나올 때마다 마치 될 것처럼 생각은 하시지 마시고 확실해질 때까지는 조금 그냥 지켜보시라고. 지켜보시는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2차전지 얘기해 주셨지만 어제 사실 삼성 SDI가 올라갔던 게 BMW가 전기차 판매 50%씩 증가시킨다고 얘기를 했지만 배터리 자체 생산 계획 없다라고 BMW는 확실히 선을 그었더라고요. BMW는? 네. 폭스바겐은 자체 생산하겠다고 했고 BMW 우리는 안 한다. 우리는 그냥 외주시겠다. BMW는 몇 대 못 팔니까. BMW는 차량 대수가 폭스바겐하고는 다른 회사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굳이 그걸 하려고 배터리 공장 치고는 더 손해가 엄청나죠. 당연하죠. 어디 거 쓴다는 얘기는 없고요. 일단 삼성 걸 지금 쓰고는 있어요. 아 그래요? 삼성 I3라고 혹시 아세요? 그게 삼성 각형 배터리가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8년 전에 이미 들어간 거예요. 나온 지가 벌써 8년 됐어요. 8년? 8년 전에 이미 출시가 됐어요. BMW 종이차 일찍 나왔죠. 일찍 나왔어요. 뒤에 있죠? GFW가 제일 먼저 치고 나온 거 아니었어 원래? 그럴 거예요 아마. 너무 비쌌지 그때. 맞아요. 너무 비쌌지. 니산하고 니산의 리프인가요? 리프. 그거랑 BMW I3하고 GM의 볼트. 아마 이 세 개가 제일 많이 나왔어요. 처음으로 전기차 타본 게 BMW 저기 가면 인천 공항 가다 보면 시험장 있거든. 거기 한 번 무슨 행사 있어서 한 번 타봤는데. I8? I8인가 뭐 있잖아 왜. 약간 스포츠카 같은 게 I8. 그다음에 약간 소형차 같은 게 I8. 맞아요. 그게 한 4, 5년 전인데. 그것 타고 내가 다시는 전기차 안 타야지. 왜요? 소리가 안 나니까. 소리가 나. 가뜩이나 운전도 못 타는데. 소리가 안 나니까 출발했는지도 몰랐지. 운전을 잘 못해요. 운전은 진짜 못 타세요. 그래서 맞아요. 전기차에. 주식 못 타는 것보다 낫다는데? 운전 못 타는 게? 정프로. 저는 운전해서 잘해요. 나중에 뭐 나이 들고 봅시다. 그러니까. 주식 못 타는 것보다 운전 못 타는 게 낫대. 그래서 일부러 전기차에는 소음 넣는다고 그러더라고요. 너무 조용하니까. 그러니까. 다칠 수 있어요.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그러니까. 인기척이. 저의 전기차의 첫 이미지는 위험하다 했어요. 너무 조용해서. 그리고 이제 뉴스는. 이건 그냥 뉴스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김정은 만날 수도 있다라는 기사가 하나 나온 게 있고요. 그다음에 CGV가 지금 이제 영화. 지금 올해는 좀 더 정상화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영화 관련료를 천 원 정도 인상을 하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어차피 안 오는 거 올려버려. 어차피 안 오는 거 또 올려버려. 그리고 자동차 극장 뭐 한다면서요. CGV가 인천이랑 어디. 워낙 극장이 안 되니까. 자동차 극장 쪽으로 가는 모양이에요. 그건 어떻게 보면 비대면이네요. 서로 이제 판막이 쳐져 있으니까. 그렇게까지 CGV가 이제 워낙 극장 가기가 힘드니까 뭐 어쩔 수 없죠. 사실 극장이 또 정상화는 되겠지만 참 고민이 그거 같아요. 넷플릭스나 디즈니 플러스가 이제 한국에 계속 들어오는데. 이미 익숙해졌죠. 경쟁이죠 그거랑. 그걸 어떻게 이기느냐가 관건인 것 같습니다. 근데 또 극장은 극장만의 매력이 있어가지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진짜 영화관에서 봐야 될 영화 꼭 가서 보거든요. 그 수요는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솔직히 한 달에 한 두세 번씩 영화관 가거든요. 요즘은 못 가지만. 영화 관람이 진짜 가성비가 가장 좋은 적인 것 같더라고 나는. 그렇죠. 둘이서 한 3만 원에 한 두 시간 반. 그렇지. 맞아요 맞아요. 팝콘도 카라멜 팝콘 있잖아. 카라멜이죠. 팝콘은. 솔직히 얘기하면 CGV가 훨씬 맛있어. 팝콘이? 그래요. 팝콘은. 거기도 맛 차이가. 메가박스인가? 롯데. 롯데. 네. 롯데랑. 거기 팝콘은 좀 축축해. 여기는 바삭바삭하다고. 축축하진 않겠죠. 눅눅. 눅눅. 눅눅하진 않겠죠. 팝콘은 CGV에요. 내가 그거는 확실해. 그래요? 저는 먹어본 지가 오래되고. 아니 그게 극장마다 차이가 있겠죠. 아니 메가박스도 저 코엑스 가면 거기 팝콘은 맛있어요. IFC 팝콘이 최고라니까 CGV. 고집이 세지죠. 점점 나이가 들수록. 저는 예전에 롯데도 맛있던데요. 제 기억에. 하여튼 극장들. 다시 영업체계하실 때 광고 한 번 또 주셔야죠. 우리 3%에서 세계 중에 하나 가겠습니다. 오늘 시장 보니까 다른 거는 좀 모르겠는데. 아 근데 뭐야. 막 걱정했는데 그렇게 빠지지는 않는데. 0.8%? 근데 우리 한국의 성장주의 대표주자가 사실 네이버 카카오잖아요. 근데 거의 안 빠져요. 네이버는 0.6% 빠졌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 네이버 지금 40만 원대 아니에요? 네. 40만 천 원. 오늘도 별로 안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대장주는 좀 살아있는 것 같습니다. 다행이다. 내가 뚠뚠해서 저기. 홍철 씨하고. 홍철 씨. 우리 팀 김철민. 김철민의 저거였거든. 네이버 카카오. 아 맞습니다. 그때 얘기하셨죠. 다행이다. 그치? 이길 것 같아. 자 그러면 우리 연블리님은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고요. 또 많은 분들 주말 사이에 연블리님 보고 싶으시면 또 강의. 기초 강의 있으니까요. 그거 한번 보셔도 좋겠어요. 또 주말에는 제가 상담. 공부 좀 합시다. 네 상담 밀린 게 있어서 주말에만 제가 해드리기로 했거든요. 질문 답변. 달아드리겠습니다. 자 하여튼 한 주 동안 고생해 주신 우리 EBS 투자증권의 염승환 부장님. 대단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매달 월급처럼 따박따박 배당을 받는 ETF 그리고 1년 사이에 10배가 오른 테슬라. 미국 시장에 상장을 준비하는 쿠팡까지. 소식은 많이 들리지만 미국 주식 투자를 시작하기에 아직은 어색하신가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해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미국 주식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삼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삼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미국 주식에 미치다 장우석과 이학영의 미국 주식 완전 정복. 미국 시장의 제도, 특징 세금부터 기업의 가치 분석, 포트폴리오, 유망 종목까지. 장우석 본부장, 이학영 대표와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삼프로TV가 미주미 미국 주식 완전 정복 클래스와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삼프로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들에게 물어봐